우리 지금 같이 나는 나 안녕하세요 왕처입니다 좋아 세일인데? 그 장식과 나를 그 장식과 나를 저울지는 마 저울지는 마 가득히는 요일수 없잖아 지경인 후기고 싶어 나만은 아님, 너만은 아이에게 왜오, 왜오 비가 좋아, 시집가는 날 너만은 아이에게 왜오, 왜오, 왜오 비가 나리지요, 우야 시집가는 날 너만, 너만, 너만이 오케이, 컴온!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탑ㅋ 하나, 둘, 셋, muz 하나, 둘, 셋 proyect 지금 소품을 찍는 시간인데 뭘 쓰실거죠? 이거요 아 내 거야. 저는 현실에 반영을 해가지고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영문서적을 읽고 있어가지고. 나는 이때부터 힙합 공부를 하고 있었지. 이게 왜 힙합 공부예요? 힙합 이론 공부를 하고 있었지. 이런 거 있으면 마무리 듣기는 좋아. 너의 러멘트는 정말 다녀. 너의 러멘트는 오늘 다시 만난 날. I'm on my mind. 나의 케냐. 심심이 좋아. 난 다시 가세요. 이 해가 눈이 보셨나. 나를 갖다 미쳐. 나를 잡아야겠어. 불꽃한 이곳 너도 못 사기로. lines p he's roo 저의 너의 저의 집에서 B sch 하 오 많이 탔어요 어우 저 안 돼 해 보고 저 21살이 아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였으면 안 돼 소라인살이었습니다 잘 못할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컷이요 진짜 좋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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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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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가 진짜 소리를 안 질렀대 소리를 안 질렀대 오우 예왕 예왕 백승 백승이야 아 진짜 아니야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관상 관상 이거 뭐 안 해주면 오우 쪼러특한 표정 절대 안 그랬어 아 진짜 형 레전드야 봐봐 널마 스네이크 돌 던지고 돌 것 같은데 봐봐 나 이때부터 프로야 이때부터 프로야 표정 같아 이때부터 프로야 표정 같아 저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우는 아이였어요 머리에 엄청 민감했다고 들었어요 미용실에서 자르면 꾹 참았다가 집 가서 거울보러 오는 아이였어요 아 제쿠씨 저거 좀 들어줘요 어 뭐야 어 하나 가요 아 아 아 아 아 하나 가요 용호 예 네 얼마 요 그래서 주문한 1 3 4 2 1 2 4 5 2 2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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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1 컷이요 감사합니다 옛날 미적 감각을 딱 보여주겠어 오래 이런 거 붙이면 없어야 돼 이런 게 있었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딱 스토리텔링이 되게끔 갑자기 다 뜯어버리고 싶어졌어 나는 저런 게 바로 해체주의의 현대 미술인 것 같아 1등 시켜주면 내가 햄버거 사줄게 그래 너 1등 해 뭔가 좋지 않아 나는 햄버거 말고 난 타락기 사줘 난 형들 밀키스 시켜줘 진짜 완전한 너 좀 잘 살구나 진지하게 머리에 머리가 머리에 이거 버버리야 얘들아 나도 잘해 나도 좀 잘해야 되겠다 그거 니 거 아니고 부모님 거 엄청 거잖아 무슨 소리야 할머니 건데 나와보는 거 아니야 나와보는 거 아니야? 어? 나와보는 거 아니야? 교육 시스템이 우리를 트레이 가두려 해가지고 이거로 이거로 바꾸고 뺐는데 나와보는 거야 저희 세금화야 이거 영상은 팬분들이 보시겠죠? 이거 아쉽다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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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바로 오 잘해봐 오 잘해봐 약간 의외 선전은 동현이야 그렇지 와 아민아 왜 내가 발로 해도 그것보다 잘할 것 같아 발로 해봐 나와봐 야 저거 쓸 수 있어 나와봐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지금 위시 에이터 언제 끝나? 나 하나만 더 지고 끝낼게 고 못하는 애들이 시간 달라고 해 고 진짜 예술관은 오래 걸리는 법이야 효과 이름을 소개해줘 아무도 나를 이 사각틀 안에 가두지 못함을 표현하고 오 오 오 오 나는 여우가 한여름에 시집을 간다면 이라는 포카야 오 오 오 나는 제훈의 포카야 제훈의 포카야 불만 있으면 연락해 왜 와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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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조합 색조합에 신경을 썼어 색조합도 안 맞아 맞아 Bhag too 비상한 나라의 먹구름 떨어지는 비를 알파밋으로 표해봤어 완전 Berg Dad 컨 pour 이게 너 좀 조용히 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건너 뜯어도 될 것 같아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는 내가 못한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걸 보니까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오 속도합이 괜찮네 아 이거 그냥 있는 스티커를 그냥 이렇게 너는 그것도 못했잖아 나 그걸 안 하는 거지 이게 무엇이냐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금동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얼굴 위에 만약에 머리띠를 한 거라면 만약에 머리띠를 하나면 꼬리까지 있어, 꼬리까지 그리고 꼬리까지 있어, 꼬리까지 하나 둘 셋 지금 매세잖아 누가 1등했어 축하해 아아아아아아